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당연히 먹었고 여기 있던 거 다 먹었네 다음으로 갑시다 지금 방송 끝내셨나? 안 먹었네 먹었을... 안 먹었네? 다시 올라왔던 데로 내려가기 다시 올라왔던 데로 내려가기 안 먹었네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뛰어내린다 전에 뛰어내더라 피 다 깎여가지고 비명회사 할 뻔했는데 지하테크는 당연히 먹었겠지? 다 먹었네 얼마나 먹기 쉬운 데 있는데 당연히 먹었겠지 매직퀸 남아있고 이것도 안 먹었어? 이건 뭐하고 다니는 거야? 치킨님 계시나? 안 계시나? 일리 좀 테크 위치 좀 알려줘요 오 쉿 어디야? 오 쉿! 유플릭 있었어 야야야야야 이놈봐라 내 눈에 둘러싸려면 죽어봐라 내 눈에 둘러싸려면 죽어봐라 날 잡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녔어요? 어이구 그러셨었어요 살았지롱 내 눈에 둘러싸려면 죽어버린다 final 가져가라 아 주무시러 갈라구요? 아 그냥 잡을걸 싸울걸 싸워도 이겼을텐데 뭐 다시 갑시다 아니 아까 그 네임들이 거기서 싸웠어야 됐어 템도 이상하고 이혼파는 뭔가 안좋았어 6개를 다 먹긴 먹었지만 새해 선물이야 가져가라 그니까 봤다 이렇게 그러라 그랬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너무 튀었어요 로딩이 왜이렇게 오래걸려 로딩이 왜이렇게 오래걸려 아 꺼놨는데 계속 나오냐 게임이 이상해졌어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했어 너무 급했어 마음이 급했어 돈 말 안봐도 된다니까 아 이거였어? 못본게 나왔다 싶었다니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수류탄 잘 던지고 그랬으면 괜찮았을텐데 몰라요 한 번 더 아 잘하는 애네 배틀필드 3IELD 하고 배틀로그를 모아볼까 오. 잘하는데 배필 3에서 승률이 44.6 디비언트 꺼보자 뭐야 플레이 타이밍 얼마 안되네 롤 퀴즈 144 8일이 16시간밖에 안했어? 그렇다 쳐 가져가 새해 선물이다 괜찮아요 한번 나오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 바닥은 공사장 아 역시 하여서 시작하면 뭐 없어 도움말 필요 없어 모르겠다 가자 근데 전파는 진짜 총도 안 쥐었고 아 하나도 좋은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안 쥐었고 하나도 안쥐 하나도 왜 하나도 안쥐 너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충만 들고 보자 잘 죽였어 괜히 내 이름 띄우지 않아도 되지 잠시 후에 형 총 만들었다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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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이 안나왔어 제 가위 зна올네 누저봐봐라 누저봐봐라 내 처음엔 스토마gi 때 수 Health 다괜 releases 아 진짜 여기서 심하면은 진심 답이 없는 거 같아 아 아 아 낙하니? 아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었는데? 아 아 아 낙하니? 아 낙하니까 할 수 없는 드디어